겨자채를 만들기 위해서 소고기 편육을 먼저 삶아 주셔야 되는데 소고기 편육을 삶기 전에 물이 끓었을 때 고기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겨자를 먼저 발효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먼저 앉혀 놓으시고 물이 뜨거워졌으면 겨자를 먼저 발효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겨자를 넣어 주시고 뜨거운 물 수육을 삶기 위해서 해놓은 물 이렇게 겨자를 따뜻한 물로 겨자를 먼저 개 주시겠습니다. 겨자를 이렇게 개 주시고요. 그리고 물이 끓었을 때 고기를 넣어 주시고요. 이제 뚜껑을 닫고 고기가 삶아지는 동안에 겨자를 한 10분 정도 이렇게 발효를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육 보기와 가료 겨자 준비를 하시고 이제 채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의 크기는 길이는 4cm 두께는 0.3mm 정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이 손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이는 이 씨 부분은 사용하지 않게 껍질 쪽으로 1cm 정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길게 썰어주시고 끝부분은 이렇게 썰고 나머지만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끝부분은 1cm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썰어 넣으시고요. 그리고 당근도 길이 4cm 두께 0.3cm 혹 1cm 정도로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채소를 싱싱하게 보이기 위해서 찬모를 넣어주세요. 찬물에 살짝 담궜다가 채에 건져서 물기를 빼주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대로 썰은 채소는 일단 찬물에 담궈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이제 들어가는 과일을 썰겠습니다. 자 밤은 편으로 썰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썰으세요. 이렇게 4cm 그리고 폭 1cm 이렇게는 0.3cm 정도로 썰겠습니다. 이렇게 썰어 넣어주세요. 찬물에 담궈주시는데, 배는 약간의 설탕을 넣어서 담궈도록 하겠습니다. 현육을 섞는 데에서 겨자가 발효가 끝나면 찬물에 한번 겨자를 헹궈주시고, 겨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자, 겨자를, 발효된 겨자를 볼에 담아주시고요. 여기에 맛을 내기 위해서 간장을 살짝 넣어주시고, 간은 소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탕, 식초를 넣어서 겨자장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겨자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달걀지단도 붙여서 채소와 같은 크기로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4cm, 두께는 1cm 정도. 이렇게 해서 달걀지단도 썰어서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흰자도 장어지로 썰어서 놓겠습니다. 지단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편육이 잘 삶아졌네요. 그러면 편육도 잠시 꺼내서 식혔다가 채소와 같은 크기로 썰겠습니다. 이제 채소를 건져서 물기를 좀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배도 썰어서 찬물에 담궜던 것. 재료가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겨자채는 재료를 다 준비를 해서 내기 직전에 겨자소스에다가 버무려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겨자채를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하게 만든 채소, 그리고 고기, 달걀, 지단, 썰어놓은 담, 이렇게 섞고요. 겨자소들은 버무려질 정도로 겨자채가 버무려질 정도로 이렇게 넣어서 겨자채를 이렇게 버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겨자소스가 흐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양념이 고루 묻혀질 정도로 버무려서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 접시에 겨자채를 잘 담아서 이제 비늘잣을 만들겠습니다. 비늘잣은 잣을 반으로 잘라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고명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잣을 반으로 가른 것을 우리가 비늘잣이라고 얘기합니다. 겨자채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국수장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수장국에 들어가는 재료는 소면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장국으로 만들 소고기, 고명으로 올라갈 애호박, 달걀, 가진 양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수장국에는 육수를 먼저 앉히셔야 되는데요. 고기의 핏물을 잘 제거를 하셔서 육수를 먼저 앉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물부터 고기를 넣어서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된 파와 마늘을 향채로 넣고 육수를 끓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육수가 끓는 동안에 고명을 먼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애호박은 길이 5cm에 맞춰서 다듬어 주시고요. 애호박도 돌려 깎아 주겠습니다. 0.3mm 정도 두께로 애호박을 이렇게 돌려 깎아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돌려 깎기에서 준비한 애호박을 이렇게 채 썰어서 애호박도 살짝 소금에 절여 주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소금에 절여 주시고요. 고명으로 들어갈 서기버섯과 실고추는 준비해서 고명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육수가 이렇게 고기맛이 잘 우러나도록 이렇게 육수가 끓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채에다가 걸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에다가 면보를 이렇게 깔고 면보를 깔지 않고 그냥 체에다 버리게 되면 육수가 깔끔하게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체에다가 이렇게 면보를 깔고 육수를 걸러 주시고요. 삶아진 고기는 고명으로 올려내기 때문에 이렇게 고기만 꺼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수를 걸러 주시고요. 이 걸러진 육수는 다시 냄비에 부어서 여기에다가 간장으로 색을 내주시고요. 연한 갈색이 되도록 간장으로 색을 내주시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춰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제 호박이 잘 절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고명을 준비를 할 텐데요. 호박의 물기를 잘 닦아서 호박도 팬에다가 볶아주겠습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잘 닦아주겠습니다. 식용유를 두른 팬이 달구어지며 절여진 호박을 넣어서 살짝 볶아주시면 됩니다. 펼쳐서 식혀보시고요. 다른 고명을 준비하는 동안에 국수를 삶을 물을 올리겠습니다. 삶아진 고기를 호박과 같은 크기로 채썰어서 고명 준비를 하겠습니다. 볶아서 식힌 호박이 식었으면 얘를 좀 이렇게 추려서 고기와 같은 양을 맞추고 추려서 준비를 해놓으면 국수삶국을 낼 때 간편하게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수삶국에 달걀은 5cm 정도로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황색지단, 흰색지단 썰어서 고명으로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국수를 삶을 물이 끓고 있습니다. 국수를 끓는 물에 넣어주시고요. 항상 국수를 삶을 때는 냄비 옆에다가 찬물 한 컵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국수를 삶으시는 게 좋습니다. 팔팔 끓는 물에 국수를 먼저 넣어주시고요. 국수 면이 한번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부어줄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국수가 끓어오르면 나머지 물을 마저 부어서 한번 또 끓어오르면 소면이 다 익어주면 찬물에 면을 헹궈서 물기를 빼주시고요. 체에다가 받쳐서 국수, 타래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 국수를 잘 추려서 한번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감 있게 살짝 체에다가 받쳐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 다음에 완성 그릇에다가 담게 되면 타래에 국수가 잘 흐트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시고 준비한 육수를 이제 따끈하게 데워주시면 됩니다. 육수가 데워지는 동안에 이제 국수를 담아보도록 할 텐데요. 타래에 지어서 만든 국수를 먼저 완성 그릇에다가 담아주시고요. 고명이 안정감 있게 여기에 올라갈 수 있도록 윗면을 조금 한판하게 해주신 다음에 고명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기 올려주시고요. 고기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체사무소볶음, 호박, 그리고 체사무소볶음, 호박, 그리고 달걀, 달걀, 실고추까지 이렇게 고명을 올려주시고요. 고명을 올리는 동안에 육수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명, 뜨거운 육수를 고명 밑까지 이렇게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거진 육수를 고명 밑까지 구워서 육수장국을 완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너비안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비안이에 들어갈 고기를 손질을 하겠습니다. 너비안이는 두께가 0.4cm가 되어야 되고요. 4x5cm 직사각 정도의 크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결 반대로 고기를 먼저 이렇게 편으로 썰어주시고요. 수축을 막기 위해서 칼등으로 고기를 이렇게 두들겨주시고요. 고기를 앞뒤로 작은 작은 칼등으로 이렇게 두들겨서 고기를 펼쳐주시고요.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즙을 좀 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반판에 배를 달아서 배즙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판에 배를 달아서 체부를 덮여서 배즙을 준비해주시고요. 너비안이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을 먼저 넣어주시고요. 파, 다진 마늘, 설탕, 참기름, 해소금, 후춧가루, 양념장을 잘 만들어서 손질한 그립을 앞뒤로 양념장을 발라서 재워주겠습니다. 한쪽 면을 양념장을 발랐으면 뒤집어서 양념장을 발라서 잠시 넣어줬다가 이제 석쇠로 직화구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화구이는 석쇠를 먼저 달군 다음에 기름칠을 해주겠습니다. 식기신 타올에 식용유를 좀 발라서 이렇게 기름칠을 해주고요. 양념에 재워둔 소고기를 이렇게 얹어서 구워주겠습니다. 직화구이를 할 때는 너무 불을 세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불에서 10cm 정도 이렇게 띄워서 앞뒤로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이 너무 세게 되면 금방 할 수가 있겠죠. 양념한 고기의 필물이 안 보일 때까지 앞뒤로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완성도 없이 너비안주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비안주를 담아놓고요. 잣을 에이포인트를 이용해서 잣가루를 이렇게 기름기가 빠지도록 종이에다가 이렇게 잣을 넣고 잣가루를 만들었습니다. 고슬보슬한 잣가루를 만들어서 너비안위를 너비안위 위에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 고기 중앙에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비안위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달걀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찜에 들어가는 재료는 달걀 1개가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석이버섯, 실고추, 실파가 고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우젓으로 가능할 거고요. 소금, 참기름. 먼저 달걀을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달걀을 달걀을 먼저 풀어주시고요. 보통 달걀 1개, 2개가 한 50에서 60g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달걀찜은 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을 달걀의 2배 정도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에서 120g 정도의 물을 부어주시고요. 그래서 섞어주시고요. 여기에 새우젓으로 간을 할 건데 새우젓은 곱게 다져서 국물만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새우젓은 연고나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국물만 넣어주시고요. 풀어진 달걀물에 새우젓을 넣어주시고요. 한번 잘 저어서 체에다가 글러주겠습니다. 달걀물을 체에다가 글러주시면 찜을 할 수 있는 그릇에다가 바로 글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걀찜을 그릇에다가 달걀물을 불러주시고요. 기포가 생기지 않는 아주 매끄러운 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달걀찜 그릇에 거품이 조금 있으면 거품을 좀 걷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냄비에다가 뚜껑은 마른 명포를 이렇게 싸주시고요. 냄비 바닥에 행주를 이렇게 깔고 물이 잠길 정도로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찜을 안 치겠습니다. 찜을 안 치고 명포가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코일을 이용해서 달걀을 이렇게 싸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세지 않은 불에 한 12분에서 15분 정도 쪄주시면 되겠습니다. 달걀, 찜이 다 쪄지는 동안에 도명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실고추는 1cm 정도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석이버섯은 물에 감았다가 불려서 돌기 부분을 제거를 하고 곱게 채썰어서 소금참기름에 묻혀서 살짝 볶아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사는 이파리 입부분을 어슷썰어서 흰 부분은 색깔이 고명으로 쓰는 것보다 흰 부분을 잘 파란 부분을 이렇게 한 1cm 정도 크기로 어슷썰어서 고명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고추 고명 준비를 해놓고 석이버섯도 이렇게 고명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고명이 다 준비가 됐네요. 이제 달걀이 잘 쪄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걀을 흔들어 봤을 때 움직이지 않으면 달걀이 다 익은 겁니다. 달걀이 다 익으면 이제 위에다가 고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삼기버섯을 올려주시고요. 실고추 그리고 실파 썬거 이렇게 올려서 뚜껑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명이 파가 숨이 좁아야 되기 때문에 뚜껑을 닫아서 잠시 1분정도 닫았다가 꺼내시면 1분정도 고명을 올려서 뜸을 좀 드렸습니다. 달걀찜에 완성이 되었네요. 이렇게 아주 표면이 매끄러운 그런 달걀찜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달걀찜을 완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닭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찜에 들어가는 재료는 닭 반마리가 지급이 되고요. 양파 당근 달걀 하나 불린 표고버섯 파마늘 생강 은행 그리고 양념이 되겠습니다. 먼저 닭을 튀알 물을 먼저 안쳐놓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먼저 끓여주시고요. 물이 끓는 동안에 채소를 준비를 먼저 하겠습니다. 당근은 3cm 정도 크기로 모서리를 돌려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양파는 길이 4cm 혹 1cm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자르지 마시고요. 크기가 다 각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격을 좀 벗겨서 양파를 썰어주시고요. 불린 표고버섯은 2등을 떼어내시고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2등분 정도 해주시고요. 큰 경우에는 4등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닭찜에 들어가는 채소를 준비를 해 놓고요. 이제 닭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된 닭은 깨끗이 한번 씻어주시고요. 근육을 잘 뼈를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다리 안쪽 안쪽에 칼끝으로 이렇게 칼집을 한번 이렇게 내고서 그러면 관절이 만나는 부분이 여기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거를 칼로 이렇게 자를 수도 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감각이 없게 되는 이렇게 살짝 꺾어주시면 깔끔하게 분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닭 날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닭 날개 안쪽에 이렇게 칼끝으로 살짝 이렇게 칼끝으로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꺾어주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닭 끝부분을 잘라주시고요. 그래서 마르게 다리 준비를 하시고 나머지 살을 5cm 크기 정도 잘라주시겠습니다. 손질한 닭을 끓는 문에 넣어서 한번 데쳐내겠습니다. 끓어올릴 때까지 잠시 끓여주겠습니다. 핏불이 안 모일 정도로 이렇게 산맞았으면 산맞은 밥을 찬물에 한번 캔물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기 전에 은행이 지급되면 얘를 먼저 볶아서 볶아서 산맞은 밥을 산맞은 밥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펜에다가 은행을 볶으실 때는 기름을 넉넉하게 하시고요. 은행의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은행을 펜에다 넣으시고 소량의 은행을 볶을 때 이렇게 펜을 기울여서 한쪽에서 이렇게 기름이 넉넉한 상태에서 은행을 볶아주시는데 은행을 잘 빨리 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키친타운에 올려서 기름기와 껍질을 좀 매겨주시면 됩니다. 은행도 준비해 주시고요. 달걀을 황색으로 나눠서 지단을 붙여서 준비를 해 주시겠습니다. 은행 이렇게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놓고 할텐데요. 간장 간장 설탕 다진마늘 다진마늘 다진생강 다진파 깨소국 참기름 후춧가루 살짝 넣어주시고요. 설탕이 잘 녹을 때까지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념장을 만드시고요. 데쳐서 준비한 닭에 먼저 좀 재우겠습니다. 한 장을 3분의 1정도는 좀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다리가 다 재워주신 다음에 여기에 닭이 잠길 정도 보통 한 컵 반 정도에 부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찜을 준비하시고요. 닭찜에도 당근은 먼저 넣어서 찜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뚜껑을 닫고 어느정도 닭과 당근이 익을 때까지 먼저 좀 찜을 졸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물이 적당히 졸여지고 닭이 익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소고버섯 이런거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양파까지 넣어주신 다음에 3분의 1정도 남긴 양념장에 마저 부어서 박진도 이제 이제 뚜껑을 열고 이렇게 이렇게 껴어져서 두 구슬 정도 촉촉하게 국물이 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국물이 조금 남겨진 상태에서 각진물을 좀 담아주시고요. 마지막에 은행을 넣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물이 좀 남겨진 상태에서 각진물을 좀 담아주시고요. 찜 느낌으로 담아주시고요. 여기 위에다가 마름모로 썰은 달걀 지단을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발머를 지단 구멍까지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각진물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베이 벗겨주시겠습니다. 껍질을 깐 더덕은 반으로 갈라서 절여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뿌려주시고요. 물을 살짝 넣어서 빨리 더덕이 절여질 수 있도록 더덕을 이렇게 절여놓겠습니다. 더덕이 절여지는 동안에 더덕구이 양념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에 들어가고요. 고추장에 간장을 조금만 넣어주시고 그리고 다진, 다진 파, 다진 마늘, 참기름, 설탕, 계속 더덕구이, 양념장을 만드시는데요. 양념장이 너무 되직하면 물을 조금만 넣어서 농도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더덕이 달라질 정도의 그런 농도의 양념장을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더덕이 절여졌으면 두들겨서 더덕을 펼쳐주겠습니다. 두들겨서 더덕이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유장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는데요. 간장 한 작은술 정도, 그리고 참기름 한 큰술 정도를 접시에 섞어서 유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장을 만들어서 더덕을, 애벌구이를 하기 전에, 유장을 이렇게 한번 발라줍니다. 더덕구이의 길이는 5cm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개수는 8개가 되어야 됩니다. 석쇠를 밟은 다음에, 식용유를 발라서, 석쇠를 한번 홀핑을 시켜주시고요. 유장을 바른 더덕을 올려주겠습니다. 더덕을, 더덕을, 유장을 발라서 이렇게 더덕을, 애벌구이를 하였습니다. 이제 양념장을 발라서, 더덕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벌구이한 더덕구이에, 고추장, 양념장을 앞뒤로, 골고루 발라주겠습니다. 애골구이한 더덕에다가, 양념장을 앞뒤로, 골고루 발라서, 양념을 바르고는, 잠시만 살짝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념을 바르고, 너무 많이 굳게 되면, 쉽게 타겠죠. 그래서, 양념장을 발라서, 살짝 앞뒤로, 이렇게 구워주겠습니다. 접시에, 보기좋게, 더덕구이를, 길이는 5cm고, 개수는 8개를 만드셔야 됩니다. 살짝, 걸쳐서,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덕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더덕생체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덕을 손질하셔야 되는데요. 더덕의 머리 부분을 잘라내시고, 더덕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껍질을, 벗겨주시겠습니다. 더덕의 껍질을 벗긴 다음에, 더덕이, 빨리 절여질 수 있도록, 더덕을, 반으로 갈라서, 소금물에, 절이겠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좀 넉넉하게, 뿌려주시고요. 더덕이, 빨리 절여질 수 있도록, 소금을, 여유있게 넣고, 물을 살짝 넣어서, 더덕을 절여주겠습니다. 더덕이 절여지는 동안에, 더덕 생체,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늘은 다져서 준비를 해 주고요. 자, 고춧가루에, 다짐, 파마늘, 깨소금, 그리고, 설탕과, 식초, 설탕과, 섞어서, 삼체에, 양념장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절여진 더덕은, 물기를 한번 짜 주시고요. 그만큼, 절여진 더덕은, 절여진 더덕을, 더덕을 두드려서, 시험장에 가실 때, 여분의 꼬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 가셔서요. 이렇게, 꼬지로, 긁으면서, 더덕을 찢어 주겠습니다. 손으로 찢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더덕을 찢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덕을, 찢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흰질한 더덕 찢어서 준비가 됐고요. 더덕 양념장이 더덕 생채 양념장이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이것도 생채이기 때문에 미리 묻혀두지 마시고 내기 직전에 더덕의 양을 봐가면서 양념장을 섞어서 생채를 묻혀주시겠습니다. 양념장에 잘 묻혀진 더덕을 완성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덕 생채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도라지 생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라지 생채, 도라지 손질을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껍질을 돌려가면서 도라지를 벗겨주시고요. 길이는 6cm 정도 길이가 되게 도라지를 벗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으로 썰어서 채를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지, 채를 썰어서 소금을 뿌려서 절에 따라 쓴맛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채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에 고춧가루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파마늘, 다진 파마늘, 식초, 설탕, 깨소금을 섞어서 생채 양념장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여진 도라지는 주물러서 쓴맛을 좀 빼주시고요. 절여진 도라지는 주물러서 쓴맛을 좀 빼주시고요. 절여진 도라지는 주물러서 쓴맛을 좀 빼주시고요. 쓴맛을 빼주시고, 찬물이 한 두 번 정도 헹궈주시겠습니다. 절여진 도라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양념장도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거는 생채이기 때문에 미리 묻혀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기 직전에 생채를 묻히시고요. 이 양념장에 양념을 다 묻지 마시고, 도라지의 양을 봐가면서 너무 진하지 않게 생채를 더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라지의 손질되서 된 도라지의 양을 보시면서, 양념을 넣고 버무려주겠습니다. 도라지 생채는 도라지와 양념을 각자 준비를 해 놨다가, 내기 직전에 적당량의 양념장을 넣어서, 도라지 생채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돼지갈비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갈비찜에 들어가는 재료는 갈비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당근, 감자, 홍고추, 파마늘, 생강, 양파, 그리고 양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갈비가 지급이 되면, 갈비는 흰물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찬물에 이렇게 담궈서 주시고요. 그리고 갈비를 또 데쳐내야 되기 때문에, 냄비에 물을 올려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채소를 손질하시면 되겠습니다. 냄비에 고기를 데칠 물을 먼저 올려 놓으시고요. 이제 채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3cm 정도 크기로 당근을 잘라서, 모서리를 좀 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모서리를 다듬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3등분이나 4등분 내셔서, 이렇게 모서리를 깎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자 모서리를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감자는 전분이 많기 때문에, 찜을 했을 때 잘 으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를 잘 다듬은 감자는, 찬물에 좀 담궈서, 전분을 좀 빼주시면은, 어슷썰어서, 준비를 하시면서, 씨를 좀 털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양파는, 한꺼번에 썰게 되면, 크기가 잘 맞지 않겠죠. 이렇게, 한꺼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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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는 한 4cm 정도, 써주시고, 혹은, 1cm 정도, 케일을 맞춰서, 양팔을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마늘, 삼각은, 곱게 다져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핏물을 뺀 고기는, 뼈쪽이 아닌, 살쪽으로, 1cm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칼집을, 이렇게,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양념도 잘 스며들고, 고기가 빨리 물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칼집을 좀, 넣어주시고요. 물이 팔팔 끓고 있을 때, 갈비를 넣어서, 튀어 줍니다. 나물 대치듯이, 넣었다 꺼내는 것이 아니라, 끓는 데, 갈비를 넣은 다음에, 얘가, 완벽하게 한번, 확 끓어오를 때까지, 끓어주세요. 갈비가 이렇게 한번, 헬마졌으면, 찬물에 한번, 헹궈주십니다. 찬물에 한번, 찬물에 한번, 헹궈주십니다. 헹궈주십니다. 고기의, 고기의 기름기와, 돼지고기 장례를 좀 없애주시고요. 이제, 양념장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그리고 설탕,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생강, 다진 파, 이렇게 넣어주시고, 새소금, 참기름, 그리고, 후춧가루 약간,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설탕이 좀 잘 녹을 때까지, 양념장을 이렇게 저어주세요. 그래서, 설탕이 잘 녹아서, 양념장이 어우러져야, 찜을 할 때, 양념이 고르부로, 냄비에다가, 찜을 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갈비를 먼저, 냄비에 감으시고요. 양념장을, 반절 정도만, 이렇게 해서, 먼저, 반절 정도를 넣어서, 이렇게, 갈비를, 더워주시고요. 여기에, 물을, 한 컵 반 정도를, 이렇게, 부어주겠습니다. 여기에, 찜이 쪄져야 되기 때문에, 한 컵 반 정도, 이렇게, 물을 부어주시고요. 들어가는, 이 채소가, 익지 않은 채소, 잘 익지 않은 채소, 당근을 먼저 넣어서, 찜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익었으면, 여기에, 이제, 감자를 좀 먼저, 넣어주시고요. 이제, 감자까지, 넣으신 다음에, 아까 남겼던, 마지막 양념장까지,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양념까지, 넣어줘서, 고기와 채소가, 누를 수 있도록, 뚜껑을 닫혀서, 찜을, 고기와 채소에, 양념이 잘 배이도록, 이렇게, 찜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부터는, 뚜껑을 열고, 이렇게, 공호를 껴줘서, 이렇게, 눈길을, 내시면 됩니다. 양념을 껴어줘서, 양념을 껴어줘서, 눈길을 내게, 돌이시면 됩니다. 돌이시면서, 마지막 채소, 양파 준비한거, 그리고, 홍고추, 그리고, 국물이 2큰술 정도, 남을 때까지, 찜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뚜껑을 닫고, 찜을 하게 되면, 윤기가 절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국물을 껴어줘서, 뚜껑을 꼭 열고, 이렇게, 졸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물이, 살짝 남을 때까지, 돼지갈비찜을, 졸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릇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갈비와 채소를, 보기좋게, 고기좋게, 고기좋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국물을, 2큰술 정도, 껴어줘서, 촉촉한, 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갈비찜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돼지갈비찜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두부전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전골, 재료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건, 소고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고기가, 두가지가, 지급이 되는데, 사태, 소고기 사태, 이렇게, 흰줄이 살짝 보이는, 이 사태 부분과, 완자용으로 쓸, 살코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태를, 육수를, 앉혀주셔야 되는데요. 육수는, 찬물부터, 고기 핏물을, 제거를 하시고, 먼저, 육수를 먼저, 앉혀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수, 앉혀놓으시구요. 상체로, 마늘, 한쪽정도를, 넣어서, 육수를 먼저, 앉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부를, 이제, 손질을 해서,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는데요. 두부의, 크기는, 4x3cm, 두께의, 0.8cm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부의, 두부 전골에, 세팅되는, 두부의, 개수는, 7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에 맞춰서, 써서, 섞어서, 이제, 살짝, 소금의, 두부의, 수분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살짝, 뿌려서, 두부를, 준비를 해놓으시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소 준비를 하겠습니다. 채소는, 무와, 당근, 그리고, 불린 표고버섯, 그 다음에, 쪽파가 되겠습니다. 쪽파는, 손질해서 깨끗이 씻어서, 5cm 길이로, 네, 준비를 하시면 되구요. 표고버섯, 윗둥을, 이렇게, 제거를 하시고, 네, 반 갈라서, 길이는, 5cm입니다. 두부정골에 들어가는, 최소의 길이는, 혹은, 1.2cm 정도, 크기에 맞춰서, 네, 표고버섯,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근도 마찬가지로, 당근도, 0.5cm 정도, 네, 두께의, 1.2cm, 혹, 길이 5cm로, 네, 당근도, 준비를 하시면 되구요. 네, 무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흙주는, 머리꼬리를 떼서, 끓는 물에, 데쳐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완자를 만들, 고기를,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 소고기를, 다져서, 완자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구요. 여기에, 두부, 소고기의, 3분의 1정도, 물기를, 닦아서, 소고기의, 1분의 1정도를, 네, 물기를 닦아서, 이렇게, 으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금과, 가진 양념으로, 칠해야겠습니다. 살코기, 다진 양념에, 두부를, 으깨서, 완자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완자를 만들겠습니다. 완자는, 두께, 1.5cm 정도, 이렇게, 소고기, 완자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 육수가, 먼저 끓었습니다. 그러면, 체에다가, 염포를 받쳐서, 이렇게, 걸러서, 준비를 해 주시구요. 육수는, 다시, 냄비에, 부어서, 간장으로, 육수는, 간장으로, 색을, 색과 맛을 내주신 다음에, 소금으로, 간을 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보관을 해 놓으시구요. 자, 이제, 물을 데치기 위해서, 냄비에 물을 먼저 올려주시구요. 달걀, 지단을 묻혀서, 채소와 같은 크기, 혹, 1.1cm, 길이 5cm, 이렇게, 흰자와 노른자를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숙주를 먼저 데쳐보겠습니다. 숙주는, 소금물에, 머리꼬리 떼고 준비한 숙주는, 씻어서, 끓는 소금물에, 살짝 데쳐내도록 하겠습니다. 숙주는, 소금물에, 소금물에, 살짝 데쳐낸, 숙주는, 소금참기름으로, 믹간을 해서, 묻혀서, 준비를 해놓으시구요. 숙주는, 소금참기름으로, 믹간을 했습니다. 숙주는, 이제 무를 데쳐주시고요. 당근도 끓는 데 데쳐주겠습니다. 두부전골에 채소가 준비가 되고요. 두부전골에 이제 달걀이 2개가 지급이 되는데 달걀 2개를 나눠서 흰자, 노른자, 지단을 다 붙이시면 안 됩니다. 이 완자를 지지기 위한 달걀을 조금만 남겨놓으시고 지단을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지단을 붙이면서 살짝 남겨서 섞어서 끄셔도 됩니다. 약간의 달걀 물을 남기셔서 완자를 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완자에 밀가루를 먼저 입히시고요. 굴려가면서 밀가루를 이렇게 입혀주시면 되고요. 밀가루 입힌 완자를 달걀 물에 넣어서 지지겠습니다. 이제 완자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굴려가면서 이렇게 완자를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팬을 굴려가면서 이렇게 완자를 익혀서 기름기를 먼저 좀 빼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자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이제 두부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에 소금을 소금으로 밑간을 한 다음에 물기를 잘 제거를 해서 전분가루를 살짝 묻혀주겠습니다. 두부에 전분가루를 살짝 묻혀서 노릇하게 지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분가루를 묻힌 두부를 노릇하게 지지겠습니다. 두부가 노릇하게 지지겠습니다. 파울 위에다가 기름기를 좀 빼주시고요. 이제 전분가루를 제외가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전분가루를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를 먼저 돌려다니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색깔을 유의해서 먼저 무 먼저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 방향으로 담아보겠습니다. 무로 먼저 흰색 채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흰색 채소로 이렇게 중심을 먼저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색스럽게 담도록 돌려서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채소를 색이 겹치지 않게 색스럽게 이렇게 돌려서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채소를 이렇게 색색대로 돌려서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부를 돌려 담기를 하겠습니다. 두부는 7개 개수를 맞춰서 이렇게 채소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 담겠습니다. 이렇게 두부를 7개 이렇게 돌려 담으시고 완자, 완자는 5개만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부 완자, 소고기 완자 5개 돌려 담으시고요. 중앙에 담으시고 이제 육수를 부어서 한번 끓여 내시면 되겠습니다. 두부 전골의 재료는 다 익힌 재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끓이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육수를 너무 많이 부어서 끓이게 되면 이렇게 예쁘게 돌려 담기를 한 채소가 다 흐트러지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잠길 정도 이렇게 육수를 부어서 끓이신 다음에 적당히 끓으면 육수를 다시 한번만 부어서 이렇게 잠길 정도로 끓여 주겠습니다. 익힌 재료이기 때문에 국물이 끓어오르면 1분 정도만 끓이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부 전골은 채소를 색색대로 잘 돌려 담으시고요. 두부는 7개 제출을 하시고 또 소고기 완자는 5개를 올려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두부 전골이 완성되었습니다. 좌우는 5개의 질기처럼